왓파리안 라차송크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온 것은 왓파리안 라차송크람이라는 절에 왔습니다 사원이라고 말하죠 원래 보셨던 사원이랑 조금 특이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자가 있네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오기는 진짜로 뭐만 하면 바로 그냥 비 떨어집니다 우와 여기는 되게 크구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받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 되게 많은데? 뭐 하시는거지? 보시면 남자분들은 다 머리 자르시고 노란색 옷 입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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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네. 그가 파? 그가 파? 그가 파? 아, 파워. 네. 그가 파워. 네. 파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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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100여분 계시는 것 같은데 주위 분들은 친지 가족분들 오셔서 축하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 이런 게 있구나. 확실히 태국은 불교 나라라든지 몰라도 모든 행사가 불교랑 되게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음식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오, 뭐야. 네, 이런 행사를 보네요. 이렇게 유명한 게 이거예요. 되게 애니메이션 하로 돼가지고 파원이 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우스꽝스럽게 되어있는 형상이 되게 좋습니다. 예쁘다. 와... 와, 이거 대박이다. 와... 너무 이쁜데? 와, 역시. 불교의 나라. 공부하시는... 불경 공부하시는 어머니 리스치고. 몰랐어. 뭘 또 죽어. 죽는 것 같네. 아, 흰색으로. 와... 던지면 죽나봐요. 재밌네요. 하나 죽었습니다. 이런 사원도 있구나. 이렇게 흰색 사원은 제가 볼 때 제가 치앙마이, 치앙라이 그쪽에서 본 것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우, 구해지요. 피셋 가. 피셋. 비울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바로 해가 떠버리네. 여기는 절 안에 있는 국수집이에요. 한국건데, 공물부대. 되게 언밸런스한데요. 서비스집에서 공물부대로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제고기, 간, 그리고 어묵 들어있습니다. 오, 이제 쌀국수 잘하네. 아우, 하다 있는 간. 시작issenschaft. 물에 남은 들은 담백IR Khas. Thema Khasm. 예제고기 만드는 Germany. 과일 그런 Telh ministậmania Hostet. 오우, 쏭썰다. 볶음부터 내가 있는 그자e kisya siek타ik . 음,이일ปつomatic. 두 accents, ėj路 jlbch. 풋담 moral kisya, 오우 팥타이 너무 맛있다 와 땀 나면 거 보세요 와 쌀국수 진짜 오랜만에 간만에 진짜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팥타이도 괜찮고 팥타이는 원래 제가 잘 안 먹는 편인데 느끼한 그런 맛이 있어서 제가 팥타이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저기는 그런 것도 많이 없고 호에디어 쌀국수 국물이 진짜 와 최고입니다 사원 때문에는 안 오더라도 쌀국수 때문에 한 번도 올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피부병 신현입니다 뭐 가셨나? 와 진짜 감정 났네 와 나 9시에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오셨군 나 진짜 죄송해요 진짜로 아 괜찮습니다 머리색이 바뀌었네요 노란색 너무 꼴베이스라서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좀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자고 있었구나 아 제가 진짜로 잠을 못 자가지고 요즘에 아유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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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많이 빠지셨네 아유 좀 많이 뺐죠 와아 아아 몇 킬로 빼준거에요? 지금 한 14킬로? 14킬로? 아아 내가 처음 봤을 때랑 그때랑 완전 풍채가 들었어요 하하하하 여행은 잘 갔다 오셨고요 근데 아유 아유 그럼요 아유 아예 투수님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이 형이 처음에 연락한거에요 나 이 태국판 너희 목소리가 들려 거기에 나왔었다고 왜 궁금해서 노래 잘 부르는지 가봤어요 노래 진짜 잘해요 아유 거짓말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 노래방도 몇번 하셨고 맞죠? 그때 여자친구 있을 때 맞죠? 아유 이거 언급해도 되는건가? 아유 언급해도 되죠 언급해도 되죠 역시 강철 멘탈 아유 과거는 과거니까요 리스펙 아니 한국 갔다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마음 편하게 못 있었어요 왜냐면 살게 너무 많고 비자도 만들고 아니 비자랬다 그 여권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뭐 은행 업무도 보고 좀 편하게 못 있었던거 같아요 어때요? 다시 태국에 오니까 좀 편해졌어요? 네 태국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니까 잠도 잘 오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늦었잖아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니 그렇다면 이해하지 진짜로 늦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죄송해요 아 그 그나저나 제가 이제 이산 쪽으로 투어를 갈건데 한 한달정도는 계속 잡고 있어요 예 제가 혼자 갈거거든요 갔다오신 선배로서 혹시 조언해주시고 싶은거나 아니면 조심해야 될거 그런거 있으면 일단 이산 사람들은 심장이 굉장히 뜨거요 그만큼 친해지기도 쉬운데 한 번 숯 들리고 막 눈깔 돌아가면 장난아니에요 막 귀 옆에서 술병이 날아다녀 싸움 안 휘말리게 조심하셔야 될거 나머지는 얼굴이 이제 잘생겼으니까 여자 조심해야지 거칠거 없잖아요 여친은 없고 싱글라이프인데 바람이 빨리 터져야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산쪽으로 가신다면 저도 이번에 못먹어봤는데 닭육해가 있어요 닭육해? 네 저는 못먹어봤어요 못먹고 있어요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뭐 분하니까 그쵸 그쵸 닭육해 제가 소육해까지 먹었어요 아 네 소 완전 센걸 먹었는데 이번에 닭육해 한번 먹어봐야죠 그리고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요리 이런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푸끄라 등 진짜 힘들죠? 푸끄라 등 헤매한데 올라갈 때는 막상 안 힘들어요 왜냐면 휴게서도 되게 많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제 3일동안 아프죠 좀 살짝 노가다 그런 느낌? 아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징꾼들을 보면서 인생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동안에 나는 진짜 나태했구나 한번 추천해주시면 합니까? 혼자서 가가지고 좀 정신 세게 차리고 올 만합니까? 아유 거기 뭐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여성분들도 혼자 많이 다니세요 추천 그리고 그냥 몸만 가도 돼요 네 거기 가면 징꾼부터 텐트 이불 다 있어요 아 돈만 있으면은 음식도 맛있는거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가격이 두배 세배에요 두배 세배 일단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갈 때 너무 많이 돈 많이 들거 같아요 진짜로 아 그리고 이승양 갈 때 거기 사람들 춤 꼭 배워가세요 아 이거 람 이런거 해줘야지 람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이런거 난리나는거에요? 난리나지 형 얼굴에 이거 하면 끝장 아우 말도 필요 없이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형 다시 갔다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형은 나를 찾는 여행이 좀 필요할 듯 아 예 알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님 아웃 아웃 하하하 하하하